안녕하세요. 이옥은의 텐텐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이제 오신 만큼 더 열심히 힘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휴장을 했죠. 블랙프라이데이였고. 그래서 미국 말고 유럽 증시를 좀 둘러봤는데 분위기가 의사로 공개된 만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연말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이미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추수감사절 연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수급이 좀 약간 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난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흐름이 시장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개운한 상승은 안 나타나는데 다음 주에 이제 휴가 시즌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의 시장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의 경우에는 위믹스 이슈로 인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펀더마이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마이탈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맥스트. 이쪽 관련주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영화의 특수효과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죠. 12월 달에 지금 아마 12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아바타2가 드디어 글로벌 전세계에 개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에 또 한 번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바타의 그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아직 그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올라갔다 빠질 것 같고요. 빠지고 나서 12월 달 개봉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올랐던 이들 종목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 TYM 이들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동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에서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삼성전자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쪽 농업기계 쪽에서도 자율주행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러면서 상당한 지금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기계 관련주들의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동, TYM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계속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셀 쪽에 계속 시장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종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IRA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태양강이나 풍력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역시 2차전지에서도 배터리 셀 관련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고려아연이나 에코플로어, 에코플로비엠. 이들 종목들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서 전구체 관련 주들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체 관련해서 고려아연, 에코플로어, 에코플로비엠은 에코플로어 머티리얼즈에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구체를 조달한다. 뭐 이런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 쪽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을 계기로 해서 시장에 관심이 생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추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 진성 DC, 두산 바케 이런 종목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거는 네온시티. 네온시티는 이제 잊을만하면 이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롱 글로벌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글로벌 여전히 급등 흐름 나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네온시티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테마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기계, 네온시티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저희 텐텐텐은 하루 쉬워도 수익률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익률들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오비즈입니다. 지스타에 직접 참가됐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피해 거짓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만큼 재밌었던 게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오비즈의 주가 향방 어떨까요? 네, 지금 네오비즈가 내년에 이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오늘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 못하느냐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그때는 강력 홀딩이 되는 거고요. 돌파를 못하면 단기 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네오비즈였고요. 두 번째 기업도 저희 수익 났습니다. 10% 수익인데 D&T입니다. 이 기업이 내년도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시면 아마도 좋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안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아까 네오이즈랑 마찬가지로 강력 홀딩이고 만약에 이게 돌파를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번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오이즈나 D&T가 차트가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D&T까지 저희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새로운 종목들 만나보러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요. 오늘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오늘 SK이노베이션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이 종목이 왜냐하면 지금 삼성 SDI도 한 번 급등했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도 한 번 지금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못 올린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종목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온이라고 해서 일단 자회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도 결국은 배터리 셀업체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IRA 수혜주이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 SK온은 지금 현금 흐름, 에비타를 기준으로는 3분기에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영업이 흑자 전환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겁니다. 최근에 정유 부분이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유의 부족분을 SK온에서 배터리 부분이 메꿔주는 그러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후년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1010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펀더메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유 부분의 피크아웃 때문에 일단 7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16% 되고요. 그다음에 PR이 한 5배 정도이기 때문에 펀더메탈이 그렇게 비싸거나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급. 아마 수급도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 점수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이제 막 바닥에서 고개를 든다고 그럴까요?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약간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아마 수급도 좀 붙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삼상 SDI나 이런 종목처럼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17만 1천원에서 17만 6천원. 목표가는 19만원, 손절가 16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저희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만원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2차전지 안에서 알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콘텐츠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렉스와의 재계약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OTT 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몸값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 쪽은 국내 쪽도 상당히 스튜디오 드래곤의 호조를 보이는데 이게 국내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OTT 업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든 이게 이 종목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특히 넷플릭스가 작년에 오징어 게임인가 이 부분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메이저급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단독 진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1010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펀더메탈은 지금 ROE가 한 10%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PR이 한 28배인데 성장주치고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PS 성장률이 올해 90% 내년에 10% 20%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메탈에 대한 부분은 꾸준한 성장성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메탈 8점 정도 되고요. 수급은 최근에 기간들의 매도가 승매수로 바뀌었습니다. 한 2주 정도. 그러면서 기간에 한 2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추세도 요즘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살짝 눌림목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입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7만 3천원에서 7만 4천원. 목표가는 8만 1천원. 손절가 7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 8만 1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하루 없으시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응원 삼아서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오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